필리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에너지는요 청약일이 7월 5일에서 6일이구요 상장일은 14일날 거래가 제가 재개가 되구요 공모가는 26,300원에서 3만원 사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구요 자 일반 투자자 공모 주식수는 70,3125주 정도 수량이 별로 많지가 않구요 시가총액은 2475억 에서 2823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공모 주식수는 281만 2500주 정도 되구요 주요 주주는 퓨롭틱스가 80% 삼성 SDI가 20% 총 발행 주식수는 750만주 중 보통주가 750만주구요 액면가는 500원 매출액은요 작년에 1792억 5천8백만원을 매출을 올렸구요 올해 지금 1분기는 680억을 684억 9천 680억 정도를 매출을 올렸구요 상대가치 주당 평가액은 37,844원 정도 평가액을 쳤네요 평가대비 약 30%에서 20% 정도 할인한 공모가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나와 있구요 유통 가능한 주식은 약 381만 5천주 정도 약 35% 금액으로는 1144억 정도가 유통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오네요 단기 수익은 2022년도가 37억 나왔구요 2021년도가 57억 나왔고 올해 2023년도에는 56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2022년도에는 37억 올해는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데 시총이 지금 2천몇백억에서 50억이면 마진율은 2% 마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미래성장성 값어치로 평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SDI가 일단 주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